자, 분석 시작해볼까? 참 감성적이고 듬직하니 반전미도 있는데 외로우면 차라리 개를 키워요 네? 너나 키우세요 장아리씨 신혼보증인 윤재형입니다 머리도 좋고 편안하긴 한데 아, 일어나! 아주 가족 같으세요? 바람직한 비주얼에 참 반듯한데 오냐오냐니까 언제 크시겠어요? 답이 없네, 패스! 잠깐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지 않아요? 돈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전 좀 무서운데? 자, 아리